더덕뽕 그리는 아무리 더덕뽕 그냥 꿈이 됐는데 무엇이든 하시냐 나를 살까? 악취의 방도 올지 잘까? 악취의 방도 올지 않으냐 아니 어르신 이쪽으로 좀 무시하셔가지고 돈 많으면 나보다 거의 안 많으실 텐데 아니요 그렇게까지 많이 아니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오늘 농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조금 많으면 좋잖아요 그냥 선물을 좀 준비하셨다고 그럼 원망을 불러오느냐 알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? 우리 실제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? 잘 모시고 계십니다 원망 데리고 오는 원망 데리고 오는 농사가 잘 돼서 올해만 돈이 많으신 위원장님 빨리 모시러 와야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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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십니까 옥영이가 밥만 많이 마셨는데 어휴 아휴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보내주십쇼 뭘 축하하신다고 한 명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한 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목감 좀 자랑 좀 해주셔야 다른 고을에 가셔서 또 이 고을 더 자랑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잔 꽂으신 꽃감은 왕의 꽃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삽돌을 해오셨네요. 난 왕은 아닌데 양반인데 양반이야. 오늘 저보니까 꽃감 많이 사가. 이 귀한 걸 이 귀한 걸. 오늘 내가 흔해야 우리 아래 것들이 먹을래. 그래 이정도 박수 소리가 나와야지 바로 박수 쳐주신 분들은 항상 가족이 화목하시라고 바로 가화만 사성하시옵소서. 모두 1등 당첨되시옵소서. 우리야.